네. 이번 주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깊은 이야기까지 챙겨 드리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찰을 마치고 오늘 오후 4시쯤에 귀국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런저런 5박 6일간의 일정이 다 보도가 됐으니까 기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활동을. 글쎄 왜 갔을까.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가면 안 된다. 석윤열 박사 서울대 원자외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명분만 주는 시찰이기 때문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우리가 별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제 마침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명단 비공개 활동 비공개 취재 불허. 그래서 결국 기자들하고 추격전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막 벌어졌고. 왜 저런 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한일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서 취재 불허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물론 그냥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오염수가 안전한가. 그리고 이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무려 1060개나 되는 큰 탱크를. 탱크. 그중에서 k4라는 군은 어쨌든 2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기준치를 맞춰놓은 건데. 그럼 나머지 1030개는 어떡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인데 결국에는 깜깜이 시찰로 모두 정부가 비공개된 상황이어서. 어쨌든 돌아와서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무슨 또 설명 일본식으로 설명해 이렇게 하고 끝내는 방식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증폭이 돼서 상당히 큰 논란을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권의 평가도 우리가 흔히 아는 여야의 평가 그대로 나오고 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위험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다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서명운동을 온 동네 다니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면이 바다예요. 어민들 경제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새 엄마들이 어딜 가든 미역 이런 걸 엄청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리미리 사놓는 거죠. 이게 일종의 후쿠시마 사재기 열풍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체 비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이미 알프스로 다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불안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풍문 피해라는 말이 있대요. 풍문 피해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지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집단은 어민이라는 거죠. 안 사먹으니까요. 안 사먹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수산물 섭취 줄이겠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 어민 피해 우리 바다의 피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됐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대개 그린피스에 따르면 누구누구 환경학자에 따르면 이런 국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위험이 증폭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짜뉴스 되게 싫어하니까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는 이것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명확하게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은 긋고 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일본 정부가 일종의 떡볶음김에 제사 짓는다고 요구를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압박하고 나올지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장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혹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터뷰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방류 안 된다. 우리는 반대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죠라는 것에 담긴 함의가 굉장히. 우리는 반대죠. 중국은 반대한다. 이런 뜻인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바다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WTO에 일본 정부가 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서 승소한 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8개 현에 대해서 그 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그냥 수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압력은 계속 커질 수 있겠죠. 당장 우길기를 앞세우고 부산항에도 입항하는 것을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어제 요미우리 보도 그리고 오늘 아침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서 떠밀려서 뭔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서 보다 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의 압력은 거세지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만큼 우리 정부가 뭔가 좀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우주 7대 강군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지 좀 해명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코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입뉴스에서 김남국 방지법 통과한 뉴스 자체는 이제 들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눈길이 가던데 어제 만장일치로 입법이 됐어요. 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된 배경. 의원들이 정말 이 법의 대의에 다 공감한 걸까요?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걸까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일단 국회 안에 지금 제일 많이 이거 반대하면 너 코인 있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감히 어떻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감히 그런 거 못한다.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만장일치로 그 정무위의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여야가 합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래 복이 드문 그런 현장을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원 그다음에 본인이죠.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딸 아들 직계존비속 가상 자산을 갖고 있다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벌칙조항이 없어요. 허위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 된다고요? 네. 벌칙조항이 없고 관련해서 어떤 기자가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한테 물었더니 어머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벌칙조항을 두어야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나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벌칙조항이 있으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직자윤리법 핵심이 등록 재산 대상에 코인을 포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이 없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면 약 한 12월 11, 12월에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래 내역도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을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유했던 거나 작년에 거래했던 건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시작 전부터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안 한다고 해서 벌칙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12월 전에 코인을 다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4년 내년도에 정기 재산 변동 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나오면 김남국 의원 거래 내역 어떤지 그리고 그 밖의 의원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특히 보좌진들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 안에서 네고 비슷한 걸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요. 왜 국회의원만 하냐. 장차관 다 넣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고 반대로 국회의원끼리 하기로 해놓고 왜 나중에 와서 장차관까지 넣자고 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어서 이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인 거래를 정말 했는지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형태의 자산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한 이 코인 현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처벌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신고하고 공개라도 되면 최소한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자료는 되니까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불러온 당사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 2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까지 확인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모처에 있다. 거기서 뭐 한답니까? 그래서 강원도 모처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법률 대응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법률 대응.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고. 우리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직장인처럼 국회의원들도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이 출근이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은 매일 출석 이렇게 출책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회의 참석 여부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청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가 규정이요? 아니요. 청가. 청가 규정. 청가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휴가인가 보네요. 청가. 그렇죠. 휴가죠. 휴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미리 의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청에서 휴가를 받는다. 그렇죠. 청에서 휴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휴가 개념이 국회의원들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청가 신청을 내고 본회의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회의도 국회의장실에 확인을 해보니 청가 신청을 내고 출석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 앞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도 청가 신청을 내고 안 나왔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숨바꼭질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 의원도 정치인이고 공인인데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나와서 어떤 매듭을 짓는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듭을 짓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 실제로 위믹스 측에서 다녀갔지만 14번 다녀갔지만 그중에 김남국 의원실을 다녀간 기록은 없다. 8명 의원실을 다녀갔지만 그중에 김남국 의원은 없었죠.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법 여부가 확인되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고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해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없었다. 그리고 좀 말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또 딴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가를 거두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 윤리위원회 재소가 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의 본인에게 제명당하지 않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나와서 해명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정 의원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지금 국회 징계도 있고 검사 수사도 기다리고 있고 기자님 보시기에 언제쯤 김 의원이 이제 모습을 내밀어서 뭔가 좀 공식적인 매듭을 짓는 자리를 계기를 마련할까요? 글쎄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하고 접촉했던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민석 의원은 곧 나올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의 결단과 결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법률 대응 준비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다 밝히겠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규명돼야 될 의혹이 많고 본인은 이제 명백히 잘못은 없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조만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악재 하나도 보겠는데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투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절자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30일쯤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그 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어떻게 하는 분위기입니까? 당론 자율투표? 당연히 자율투표고요. 당론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원래 한 25일 어제죠. 보고하고 30일 처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안 된 걸 보니까 30일 보고하고 6월 임시회 일정을 잡은 다음에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국회법상 첫 번째 날 이것을 통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1시 반에 민주당 의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회의 앞두고 항상 모든 양당 공의 의총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제 본회의 내용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결 분위기다. 가결? 네. 가결 분위기다. 어떤 분은 압도적 가결 이런 표현도 쓰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서로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런 분위기 꺼낼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는 하지만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최근에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웅래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만났었고 윤관석 의원도 동료 의원들 만나면서 좀 본인의 입장을 확소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연민도 생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단 투표를 하기 위해서 표결을 들어가면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보다는 당을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고 또 노웅래 의원도 부결시켰으면서 왜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가결 분위기야 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대표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을 하는데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실제 고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한동훈 장관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 엄청났었다. 피의사실이 1, 2, 4달 읽었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국회 사선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정말 국회를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증오하고 다 범죄자로 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가표를 쓸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건이 걸려 있고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 270몇 번 등등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재명 대표 건 농래 의원 건 그리고 이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건 전부 별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윤관석 의원은 조금 중해 보이고 이성만 의원은 조금 가벼워 보인답니다. 본인들 판단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둘 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더 이상 방탄 프레임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다시 검찰이 체포동의안 요구를 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통과되면 그때 구속영장 심사 일반인들이 받는 심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죠.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데 약간 의원총 얘기하셨는데 지난 14일에 쇄신의총 있었고 또 어제 의원총이 있었는데 총회는 계속 나오지만 사실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변화한다.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도 비슷한 얘기했던데 혁신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나거든요. 계속 이런 수세적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분위기는 많이 침잠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잠이라는 게 패배감 이런 건가요? 패배감이라기보다 약간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어떤 칼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른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돈 봉투 있었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이 있었죠. 그다음에 급기야 오늘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 이정근발 게이트에 관련해서 엄청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민주당 문자 메시지 오는 거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 정도로 의원들이 전부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개별명의로 입장을 밝혔어요.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의원들이 해명을 했다는 거죠?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돈 봉투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정근 게이트 그리고 그 밖의 또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만 당이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각자 도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 당이 원팀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 대응하면서 지켜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노웅래는 노웅래대로 윤관석은 윤관석대로 아무개는 아무개대로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원팀이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4선 의원은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 타이타닉처럼 우리도 침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지금은 권력투쟁할 때가 아닌데 다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올 거다. 검찰이 또 칼을 들이댈 거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나오는 족족 건건히 매듭 짓고 가면서 최후의 순간 만약에 소수만 남는다 하더라도 결국 도덕성과 실력으로 무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 제선 의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그런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가십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밥 먹자 제안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고 일종의 반박으로 왜 밥을 먹느냐 정책 협의를 해야지 이런 말을 일종의 설전을 주고받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말은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뜬금없이 행사장에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해놓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한 것은 아쉽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이랑 해라.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해야 될 것은 국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환영한다. 정책 대화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뭐 하는 척 하면서 쇼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고 뭐 그게 뭐 대수냐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건 거절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자면 그 말도 일리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간에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 일단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브레이킹 하듯이 밥 차 마시는 걸 굳이 뭐 거절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해놓고 지금도 공격 죽이면서 무슨 소주 한 잔 마시고 대충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제가 쭉 전해드린 것처럼 소위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통해서 어떤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해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앉아서 그냥 쭉 계속 당하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간판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 속에 있는데 아이고 저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좋은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계산된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 판에 그거 내가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당신 나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이러면 이게 진짜 얘기를 하자는 건지 약을 올리는 것인지 민주당. 강건원 불보듯한다 이런 느낌이 가네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코인 때문에 난리 났죠. 지지율 떨어지죠. 돈 봉투 때문에. 지금 두 의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10명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규모가 어디로 어떻게 들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슈로 어떻게 정책 캠페인을 할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경제도 매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 취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다. 마치 벌레 보는 것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교수와 부지 밑에서 잘 유복한 환경에서 잘 컸고 이재명 대표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가난하게 큰 집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 신분이 다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삶의 교적이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이게 좀 어렵게 가난하게 큰 고학생 소년공 노동자 출신이라서 이렇게 무시하고 안 만나 주는 건가. 이런 범죄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만나 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감정이 계속 쌓여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소주나 밥 먹으면서 만나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악연은 아마도 총선이 끝나도 그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둘 간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도 이 상황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버릴 수 없고 끝까지 이재명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한 사선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생각한 것은 혁신과 개혁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뭔가 개혁과 혁신을 기대하고 촛불 정부라고 본인들이 자임도 했으니까요.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개혁이 잘 안 됐어요. 실종됐어요. 거기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안으로 선택한 그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협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당신을 본 건데. 소위 말해서 사이다 이재명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기대했었는데 당신은 그거 할 수 있겠냐. 정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사고라도 칠게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그래도 도전이라도 하겠다라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걸로 됐다. 그래서 그날로 자기는 이재명 도끼로 마음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점점점점 엄중한 길로. 그리고 거의 죽거나 살버나 양단 간의 길에 놓여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검찰의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당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수준의 면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멀지. 그것은 결국은 정책 혁신 개혁 이 결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던지는 게 거의 현재까지는 주목받는 게 없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